거기 이제 스테이크도 잘 나가고 피자도 잘 나가고 파스타도 잘 나가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뿅! 여기 거 이제 안 살 거야 아직 한 방 남았다 오늘 가족 오락가락관이 새롭게 삭 바뀌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 세 분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분은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죠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물랑카입니다 억울한 일을 상당히 많이 당했다면서요 물랑카 얼마 전에 억울한 일 당했어요 전국노래자랑 나갔어요 거기서 노래 부르자마자 떨어졌어요 뭡니까, 이게! 노래를 섞어서 부르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뭐예요, 도영 씨는 그게? 뭐예요, 이게! 자...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영화 범죄도시에 출연하신 분이죠 이스파 규목 양이수 씨인데요 근데 어디서 패키한 냄새 나는 거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본인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화를 내서요? 미안하다 예? 미안해 아니, 미안한 짓은 아직 안 하셨는데 뭐가 미안해요 아! 미안하다 미안해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지배를 기억하십니까? 개구쟁이! 양컬리 커키! 안녕하세요 양컬리 커키입니다 아,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한번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시작하지만 뿅!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죠? 토스 초성 퀴즈! 아닙니다! 롤, 정기전공 아닙니다 자, 아주 핫하죠, 핫해 명륜진 새갈비 아닙니다 무한 이필 나빠요 무한 이필이 왜 나빠요? 요즘 실시간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전연무, 이해성 아닙니다 이해성, 전연무 사내연에 나빠요 뭔 소리예요 이제 그만 좀 에이? 잘 들어보세요. 트로트의 왕이 누굴까요? 트로트의 왕! 네! 내가 왕이야 뿅!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 정신 나갔어?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거? 알았어. 이제 알겠어. 뭘? 이 마을에는 정신병을 퍼뜨리는 요괴가 있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정상이 아니었구나. 뭐예요, 이게? 미안하다. 뭐가요? 미안해. 이거 내가 땄어. 뭘 미안하다, 이상해. 미안하다. 뭐예요, 이게? 이상해서, 이상해. 결정적인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씨예요, 송 씨! 송 대관님! 아, 자! 세 글자입니다! 대관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바이브레이션을 끝내주게 하잖아요! 송 대관! 아, 이 사람인데! 정답은 송가인이었지. 송가인! 늦었어요. 아, 늦었습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레스토랑 외식 상품권이었는데요. 세 분 다 못 받게 됐습니다. 외식 상품권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거기 이제 스테이크도 잘 나가고 피자도 잘 나가고 파스타도 잘 나가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뿅! 여기 거 이제 안 살 거야. 아직 한 방 남았다. 동아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더 다시 이런 거 하면 퇴장 시킬 거야, 알았어? 알겠냐고! 알았어! 이제 알겠어! 뭘? 이 마을에는 정신병을 퍼지는 용기가 있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정상이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땄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터질 줄 알고 반복 넣어놨다! 미안하다! 미안해! 뭐야, 이 사람은? 왜이래, 이 사람들 오늘! 미안하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봐서 제가 정말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닭이 낳은 알을 뭐라고 할까요? 강동란! 아닙니다! 사장님이 좀 심해 나한테 먹으라고 달걀 줬었는데 뭐지 헷갈리네? 맞아요! 지금 뭐라고 했죠? 뭔지 헷갈리네? 아닙니다! 방금 답이 나왔어요! 좀 아까 얘기한 거! 사장님이? 아니요! 앞에 얘기한 거 앞에! 송대관이! 송대관이 말고요! 대관이! 대관이 말고요! 뭔 소리예요! 정답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정답 알 것 같아요! 정답 알 것 같아요! 정답은요! 알았어! 뭘? 이 마을에는 유지병을 포탈의 무게가 있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정상이 아니었구나! 내 아하입니다! 2번 건 내 아하입니다! 2번째 거까지 내 거, 3번째 거! 내 아하입니다! 왜 어찌 나라 생각하십니까? 내 아하입니다! 달걀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눈, 코, 입을 보고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성란 황소! 뭡니까, 이게! 문제 너무 어려워요! 방청객 힌트가 남아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 방청객 힌트! 마동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마동석! 정답을 외쳐주세요! 마동석! 마동석! 아닙니다! 정답은 황소개구리였습니다! 아, 제가 황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할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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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